뭐해? 옷을 입고 있네 입지 않겠어? 필요하지? 옷을 입고 있네 입고 있고 두 spy가 귀엽다 어떡해 아유?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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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귀여워 이거 원해 이거 룰가 룰가 뼈 엄청 뼈 네 어? 쑤쑤쑤쑤 아.. 그래 사와리고.. 아.. 야! 다 달라! 전전 정말 달라 카카오 내 집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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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단 베드다 근데 이거 사용이 쉽지 않네 응 밑에 테이블을 놓고 위에 베드에 놓을 수 있어요 1명이서 할 수 있어요 1명이서 할 수 있어요 1명이서 할 수 있어요 1명이서 테이블 이쁘네 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테이블만 50만원이네 근데 이 테이블이 멋있지? 이거 멋있어 몇일이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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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일이야 몇일이야? 카레인가 네네 네 몇일은 마지막으로 맛있어 어! 라면! ㅎㅎㅎㅎ 어! 맛있어 아!喜びそう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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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룸이 아... 네.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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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에? 비쾌한 사이즈 마이 이거 맞춰줘 하하 이게 렉야하나? 그게 렉야하나? 와, 렉야하나? 아, 진짜 렉야하나? 원래 렉는 렉야하나? ㅎㅎㅎㅎ 사실 그 후추장은 어디있을거야?! 하하하하하 아, 내일 아침 들렀어! 아침에 아침 아침에 아침에 생강중 오지차는 어떤 말이냐? 오차장는 물음인데 이거 포즈넨 그거 라떼데 색이 약간 오또또 자 오늘 이것저것 필요한거 좀 사고 한다고 나왔는데 오늘 일상생활 브이로그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갑시다 집에 가고 내일은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집에 가는길 영상 마지막으로 드라이브 하는 느낌으로 보고 그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.. 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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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